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엊그제 올린 영상,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행복해진다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댓글도 현재 100여개가 달려있습니다. 다들 가슴에 맺힌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저는 인생 후반전, 특히 60 이후에 우리들의 전성기가 온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의 50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 헌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넓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넣지 않으면 덩그러니 어디다 마음 쓸 것을 찾지 못해 고독해지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가게 되는 악수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해요. 마음을 청소한 후에 악작같이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 이후에 악작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 첫 번째,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이 중요하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굳이 지금의 내가 훌륭하고 가진 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저 속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몹쓸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빼앗겼음에도 지금껏 버텨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하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이나 관습, 관계라는 이름으로 눌르고 있었던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나의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고 인생 사는 맛을 비로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퍽퍽했던 세상도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50 이후에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20대까지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말, 3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저 직장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것도 사실 알량한 그 돈 몇 푼을 벌려고 내 시간을 팔았던 거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50 이유가 참 좋은 이유는 자녀 양육과 치열한 직장 생활에 긴장해서 조금씩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뭐 자녀 결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은퇴 이후라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감 부담에서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책임과 의무감,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것과 맞물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간 깊었다면 마음 챙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식견도 넓히고 단 몇 줄이라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글도 끄적거려보고 힘찬 발걸음으로 고언도 걸어보고 좋은 사람과 만나 하하호호 싸인 재미난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0 이후에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꿈과 비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젊고 활력있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비책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용기있게 묵묵히 실천하며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니 방향을 잃을 일도 없죠. 50 이후에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진짜 전성기는 60 이후에 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만이 이 멋진 전성기를 영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피곤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닐까요? 꿈과 비전은 좌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빵빵해지게 도전정신을 만땅으로 채워줄 겁니다. 50 이후에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장에 대한 몰입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하루 뭐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지긋지긋해서 이런 식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큰 걱정일 거예요. 아, 아주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들어서면 그 전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합니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뛰어야 할 운동장도 경기 규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운동장에서 뛸 그 경기 규칙을 공부해야 하죠. 20대 중반까지 배운 것으로 직장도 잡고 사회생활하며 전반전을 잘 살아냈다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선배 한 분이 퇴후에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재미를 느꼈고 몇 년간 굉장히 몰입했죠. 여러 한글 서화전에 나가 입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가 대학 때 청강에서 들은 붓글씨 강의가 후에 애플 컴퓨터가 수료한 그래픽 기능을 갖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에 영감을 받아 그의 선배는 한글 붓글씨 폰트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한글 붓글씨 폰트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법정체입니다. 법정스님이 생전에 이렇게 글씨를 쓰셨나 보죠. 그 필체를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폰트는 이순신체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글 붓글씨 폰트가 있어요. 제 선배는 회사를 차리고 지금 한글 붓글씨 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에 열정을 쏟아 몰입해서 지금 새로운 직장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제2의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사업 분야도 점점 넓혀 폰트 개발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로고도 만들어준다 그래요. 제 선배 회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붓글씨를 활용한 로고들은 이렇습니다. 정치가 있고 예쁘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배우고 성장을 위해 몰입하면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도 찾게 된다는 겁니다. 52회 행복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많이 가져야 해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만의 시간 꿈과 비전 성장을 위한 몰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려도 됩니다. 욕심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욕심꾸러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